온종일 고택안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초저녁부터 피곤해진다. 재성 씨는 정년까지 8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미련 없이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낸 바로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 새해 시작과 함께 고택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80을 넘기면서 귀도 어두워지셨고 자주 깜빡하신다. 어머니 건강도 전과 다른 것 같아 좀 서두른 것이다. 화장실 한 번 가는데도 많은 계단과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고택이지만 이런 불편은 문제도 아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던 추억이 서려있는 늘 그리운 집이었다. 재성 씨는 고택으로 들어오기 위해 기록이 아빠도 자처했다. 아내분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에 좀... 반대죠. 진짜 반대 많이 했어요. 실제로 내가 유일하게 학교 그만둔다는데 사표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애가 나만 왜 그랬느냐고 하면서 빨리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애가 지금 둘이나 대학생이야 곧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래요. 저는 평소에 그냥 언제든지 여기 온다 이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여기 결국 내가 여기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장남으로 태어난 운명도 운명이지만 이 집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 사실 가족들과는 생리별이니 그 외로움을 텔레비전으로 달래본다.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싶었는지 KBS 한국모답형